의사의 의미 에어 의사의 의미 의사의 의미 에어 하하하 우리의 오 대리 장프로 이 능력 아주 좋은 직원들 덕에 제가 든든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잘못했어 앞으로 안할게 자기야 이 쾌적한 환경. 여러분 회사도 이래나요? 짜장났지? 넌 짜장면. 이 평등한 초직 문화를 자랑하는. 짜장났지? 아닙니다. 절대. 샘송 천자 그리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이거 괜찮으세요?